축하드립니다 우리 오늘 인천팬 가족분들께서 하이파이브에서 함께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있는 교회도도 강심하거나 마음을 놓거나 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정말 승리해서 우리 다섯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내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오늘도 우리 알잖아요 4번전 7번전 4번전 5번전으로 시작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 다 믿는 사람들 같이 모여서 응원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같이 모여서 승리해서 우리 나이가 말했던 우리 이igung이 맨날 없어 우리 이길에 맞을 것 같아 우리 하나의 차 우리 이길에 맞는 것 같지 우리 이길에 맞는 것 같아 이길에 맞는 것 같아 우리 이길에 맞는 것 같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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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